이다! 아이다!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아이다에서 암네리스 역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암네리스 하면 정선아죠? 제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고 무대 위에서 암네리스로 있을 때 항상 행복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뭐랄까 만화같은 동화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최강 캐스트로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무대 뮤지컬 아이다 화이팅! 아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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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ASTs 아이다! 아 여기서 한번 я